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0.3초의 기적을 말하고 있는 감사의 힘이란 책입니다. 대보라 노빌지음, 김용람 옹김, 위지덤 하우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감사하는 마음과 태도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를 사례와 더불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힘으로 생사를 넘기고 변화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무한한 감사의 힘을 느끼게 되는데요. 고마워요 당신에게, 고마워요 세상에게, 고마워요 나에게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된 내용 중에서 가슴에 담아두면 좋을 글들을 뽑아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장해 왔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만 바꾸어도 삶의 많은 것이 바뀐다고요. 애써 칼로리를 소모할 필요도 없고 극적인 위험도 없으며 고통도 없다고 합니다. 그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조금만 달리하면 인생이 바뀐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해질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와 종교, 직업, 재산 등에 상관없이 그토록 바라는 만족스럽고 희망찬 삶을 살 수 있는 도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한 힘이 바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다는 것인데요. 바로 고마워요 라는 말입니다. 전문가들은 마음가짐, 특히 감사하는 마음이 사람에게 주는 영향력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도 매우 크다는 사실을 입증해냈습니다. 삶의 좋은 점들을 인식할 수 있으며 마침내는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해낸 것입니다. 단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으며 온갖 스트레스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행복을 만들어내고 지속시키는 힘은 우리들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인생이 바뀌고요. 로버트 에먼스 교수는 마이클 맥컬러프 교수와 함께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태도가 사람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내고자 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뽑아서 A, B, C 세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일주일 동안 세 가지 말과 행동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A 그룹은 기분 나쁜 말과 행동에 집중하도록 했고요. B 그룹은 고마움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또 C 그룹은 일상적인 말과 행동에 집중하도록 했고요. 일주일 후에 심리를 분석한 결과 감사하는 태도에 주력한 B 그룹의 사람들이 가장 행복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험기간 동안 좀 더 긍정적으로 자신들의 삶을 바라보게 되었고요. 두통이나 감기를 앓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활동 지수도 매우 높았는데요. B 그룹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에 집중한 A 그룹 사람들보다 평균 1시간 반 이상 운동의 시간을 투자한 것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B 그룹은 자기들을 도와준 사람에게 감사와 함께 기쁨과 행복을 느꼈다고 전했고요. 이들의 삶은 일주일 전에 비해서 계산되었습니다. B 그룹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주변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실험 참가자들이 전보다 삶을 즐겼고 낙천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늘어났다고 답했습니다. 반면에 A 그룹과 C 그룹에서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간의 실험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 교수는 다시 대학생 가운데 자원자를 뽑아서 매일 그런 일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1년간의 심층 분석 끝에 두 교수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매일 감사하는 태도를 연습하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즉 매일 무엇에든 감사하는 사람들이 남을 배려하고 즐거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감사하는 태도를 지닌 사람들은 질투를 느끼거나 신경질을 내는 경우가 많지 않았으며 좌절을 겪은 일도 현저히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돕는데도 적극적인 것으로 조사되었고요. 또 교수팀은 감사하는 태도를 갖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노력한 실험 참가자들이 겪은 주요 변화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삶에 대해 더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낙천적인 성격으로 변했다.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 열정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결단력이 강해졌다. 다양한 것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유머 감각이 생겼다. 힘든 일을 처리하는 데 자신감이 붙었다.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 숙면을 취하게 되었으며 눈에 띄게 건강해졌다. 인생의 목표를 수립했으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게 됐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대하고 친절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게 되었다.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졌다. 일을 체계적으로 하는 사람이 되었다. 보다 창조적으로 그리고 열린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다. 어려운 상황에도 더욱 탄력적으로 대처하게 되었다. 스트레스에 강해졌다. 가족관계가 돈독해졌다. 신앙심이 깊어졌다. 이처럼 감사의 마음을 갖는 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하루 중 단 몇 분만이라도 투자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일상에서 좋은 일들을 찾아내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무한한 잠재령을 모으는 시초가 됩니다. 매일매일 모으는 그 힘들은 언젠가 우리의 삶에 큰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기분이 좋을 때일수록 명석한 사고와 결론 도출이 더 잘 이루어집니다. 감사하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계속 선물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친절한 말이나 기대하지 않았던 커피나 쿠키를 받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즐거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즐거움이 증폭되는 것은 그 이유입니다. 감사함을 전달받은 사람은 자기가 선물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더욱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기쁨이 증폭되는 것입니다. 감사 연습을 체험한 사람들은 연습을 수행함으로써 마음이 더 밝아졌고 보다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삶에서 희망을 발견했으며 매사에 적극적인 자사로 임하는 태도를 갖게 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야 하고 확신하게 되었고요. 이런 믿음은 놀라운 결과를 동반합니다. 스스로 세운 목표를 이뤄내며 그 결과 따라오는 도전이나 변화에 이전보다 훨씬 잘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정신적 상처나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들에 비해 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같은 스트레스의 상황에서도 질병의 위험에서 벗어나 평균 10년 이상 장수하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삶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기 때문에요. 감사를 찾아낼 줄 아는 사람들은 슬픔이나 분노의 감정에 빠졌다가도 금방 벗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의 힘은 평범한 것에서 감사할 것을 찾아낼 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고요. 우리가 찾아낸 수많은 감사는 우리의 삶을 경이로운 마법의 세계로 이끕니다. 하지만 우리들 가운데 그런 마법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일상의 자잘한 것들에 쫓기느라 찾아내는 방법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무리 봐도 고마워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란 것인가요? 하고요. 감사의 힘이 우리 생활에서 가장 유용한 측면은 잘못된 판단을 비켜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느낀다고 실제 상황이 저절로 개선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 요소들을 좋게 느끼게 된다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면밀하게 관찰하게 되고요. 그래서 실수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여러 조건이 같을 때 감사의 힘을 연습한 사람은 타인을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인식합니다. 또 상황을 우호적으로 판단하며 쉽게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창의적인 결론을 내놓기도 합니다. 기분 좋은 일에 집중하는 태도가 감사하는 태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더욱 행복을 느끼고 감사하게 되는데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은 감사의 태도가 그들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들에게 더 좋은 일을 만들어주는 셈이 됩니다. 결국 행복이나 성공 같은 것은 사람들 각자가 스스로 성취하는 것이란 의미인데요. 행복하거나 감사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꿈을 이뤄내고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게 해줍니다. 주변 사람들마저 부정적인 요소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감사의 힘이 도움을 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를 하고 감사를 주고받게 되면 결국 내 마음이 나 스스로에게 감사를 전하게 됩니다. 좋은 감정을 보다 넓고 확장된 시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 삶은 더욱 강해지고 활기차게 변합니다. 새로운 경험을 함으로써 새로운 기억을 쌓아가고 그것을 반취하면서 기쁨은 더욱 커집니다. 기쁜 감정은 결국 감사의 힘에서 비롯되는데요. 살아가면서 만드는 미세한 차이, 그것이 행복의 물줄기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상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고마워요라는 말은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살아남기 위한 비밀의 방패입니다. 또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사람들과 어울려 도움을 주고받으며 행복을 불러내는 마법의 주문입니다. 행복을 불러내는 마법의 주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여러분 모두에게 나눠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이 가득 채워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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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